너무 좋으세요. 워낙 열려있는 분이라서.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를 떠나서 여자 대 여자로 돼요. 모든 걸 이해해주세요. 그리고 너무 쿨하시고 이러니까. 맞아요. 최영만 씨 다시 갑니다. 김미연 씨 다시 가요. 룰레 돌려 주세요. 멈춰. 7번이다. 상수지 보랏빛 행기. 김미연 가나요? 네 저 알아요. 우리 개미 허리 김미연. 아 좋아.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. 예쁜 두 눈에. 향기가 어려. 잊을 수가 없었네.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.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마. 벅벅한 내 맘이 더 아파오잖아.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.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. 김미연. 성공. 목소리가 갈아줘도 저희는 가사만 맞으면 성공이에요. 너무 잘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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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자 이어서 원준이 나관팩 씨에요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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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아 미소를 띄우면 나를 돕는 긴 모습처럼 좋은 노래 좋은 노래 근데 노래 제목 진짜 길어요 나의 슬픔 말아요 그렇게 말아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간 속에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겐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순 없어요 아픈 시간 속에 미소를 띄우면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자 원준이 성공 자 다시 최영만 씨하고 김미연 씨 네 자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! 퓨스 열어만에서 아 최영만 댄스 가나요 댄스? 춤마도 같이 있어요 체키라웃 최영만 가사에 집중하세요 자고 한참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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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